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하하하 아이요 포지를 코양이 토키 뭐? 나 너가 봤어? 저가 봤어? 못 exposed 흥분 흥분 어린때 숯미나 어허. 정리하는 거야?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우후후후후. 혼자서도 잘 만나는데. 엄마 발견했네? 응 응 한 번씩 저기서 저렇게 커튼 갖고 놀거나 아니면 라디오이터 막 잡고 이런 아빠 앉았다 이런 사람 혼자 운동하기도 하거든요 응 응 아빠 세수 한 거 맞아? 응? 왜 아직도 다침밥 못 붙어있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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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끄끄끄끄끄끄끄끄끄끌 드 거페 드 거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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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assa 슉 Ин그aran 잘 cider 뭐해? 재밌는 거 뭐 있어? 자러 가자 낮잠 자야지 나 건이야 미터스 락종이 건이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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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재밌는 거 뭐 있어? 자, 자러 가자. 낮잠 자야지. 나 까매야. 자, 까매야. 미탁 슬라프 사이드. 까매야. 여기 진짜 잘하네요. 모장님 그래서 어이쉬 타이틀IK impress어. 너무 힘든데. 들어 acceleration. dije, 저도 먹 Значит, 새끼가 remains rot. 말로 이곳에서 내가 너무 행복한 소 arist Otto. 로마님 엄마. 미 возможность 뚝ogether 제가. 너무esz probability 합니다. 흠 너도 수는 것이기 좋에요 또 соврем향 오면 수 rooting 츄리에서 bau 내요 네오! 네오 화장실 지지! 일로 나와! 일로 나갈거야! 네오 뭐해? 강력한 선크림 저희는 아직도 없었죠 소울에 대해 말해주세요 네 한 잔에... 세곤에gers! 아니 어떻게 이 97이 네요! 네, 이게 네 dak! 느끼했고 이런 데는 왜요 진짜 큰 술에 맞습니다 하지만 더 아이들이 필요없습니다 그래도 그자전 한 잔에... 네, 긴 이니까 네오를 이렇게 선크림 바르는 이유는 제가 놓친 장면이 있잖아요 네오가 이제 또 모래사장에서 노는거 오늘도 이렇게 한껏 선크림을 바르고 모래 한 주먹을 먹으러 간답니다 네오는 거아라 이리와 함께 네오팬라에 도착 오늘 확실히 사람이 많네요 네오 준비 됐어? 네오 이제 한번 구경해 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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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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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있는 네오 스페어 여기 있는 네오 스페어 여기? 네 근데 여기가 완전 다른데 그래서 여기가 너무 작아 생각보다 더운데요? 오늘 좀 음음 쌀쌀했었거든요 여기 나와서 놀 수 있으려 했는데 막상 나오니까 조금 더워요 유럽 햇빛은 진짜 센 것 같아요 강렬하다 해야 되나 이게? 네오는 더 많은 산틀몰이야 언제? 그래? 아이고 못생겼다 아이고 송크림 얼굴에 벌써 모래 다 묻히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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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Unde 일자영 이건 안돼. 넘어졌다. آ구 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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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 모래를 먹고도 기분이 최고인데요. 재밌게 노는 거 맞아? 그래도 완전 그냥 없없이 비어 다니고 모래 먹고 넘어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네오가 노래를 또 이렇게 엄청 먹었어야 되나? 이렇게 입에 엄청 막 난리쳤잖아요. 분명히 저희 엄마가 봤을 때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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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돌아와 빨리 쉬어야 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말이 독일에서는 약간 좀 그런 거에 좀 반대하다 해야 되나? 아기는 원래 항상 먹고 자라는 거야. 놀이터 같은 데 있잖아요. 모래 막 이대로 넣어서 먹고 막 풀 뜯었고 막 돌 잡아가지고 막 할 거 막 하잖아. 그래서 애기들은 원래 그런 녀석 크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독일은 그런 좀 주인 것 같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키우지? 근데 일단 놀이터에 막 흙이 있는 놀이터는 좀 안 본 지 정도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약간 다 고무 바다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네오도 그냥 독일에서 흙 먹고 자라게 하려고요. 그냥 저희 가족 중에 제일 일찍 태어난 아기 있잖아요? 걔는 뭐 앞에 마당이 바로 있잖아요. 풀 있고 돌멩이 있고 불 막 그냥 쪽쪽 빨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냥 맨발로 슬슬슬 풀밭 나갔다가 들어와서 막 그러고 맨 처음에는 어? 짐이 쫙 그렇게 놔둬도 돼 했는데 다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래도 딱히 뭐 병 걸리고 나 그런 거는 없고 네. 그러면서 자가 면역력을 키우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친구한테 안 좋아했다고 하 ses 때에 정말 재미있는 걸친고 네오은 어깨들한테 뭐 대단한지 네오 바다 싸인다. 너가 흙이 서울에서 관람소 세에 네오는 데뷔 없었고 하이버 제일 낫다. 응? 어때 더 놀 거야? 형아들이랑 모래 더 놀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하이버! 하이버! 더 놀아 이제. 조심해야 돼. 무서운 형아들이다. 무서운 형아들 조심해야 돼. 한 명 쫓겨났다. 한 명 쫓겨났어. 움직인다 너. 어디든 못 간다. 잡았다. 잡았다. 내가 빼봐. 오! 빠졌어. 너무 쉽게 빼는데? 야 야.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자 이제 집에 갑시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치즈 치즈. 저녁을 요리하고 있는데요. 하마산 치즈로 남편이 파스타 해먹고 싶어 해가지고. 파스타를 원래 하려고 물까지 올려놨어요. 근데 냉장고에 보니까 이거. 독일식 면인데요. 파스타 대신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아니 저도 한 번도 그렇게 해먹은 적은 없는데. 이게 바로 냉장고 털이 아니겠다. 유튜브 기한 지나기 전에. 다 먹어도 치우고. 베이컨이랑 버섯을 볶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설명서 보니까. 이거는 물에 끓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팬에다가. 1분에서 7분? 구우라고 써도 했거든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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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mente 음색. 고춧가루. 고춧가루. 치즈가 짜니까. 진짜 소금 아예 안 해도 돼요. 베이컨도 쫄쫄해가지고. 한 번만 된 겁니다. 좀? 또 마무리 칸도. 치즈. 됐어요. 배고프다 배고프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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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크레이션 Schupflugeln Schinken Pilzen Parmesan 그리고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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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죽이 잘 쫀득쫀득한것 ou 독일과 이 diagnostic 레이색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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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의 콜라보레이션 내가 매한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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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 뇨, 뇨 뇨, 뇨, 뇨 뇨 뇨, 뇨, 뇨 뇨 뇨 뇨 뇨 뇨 뇨 거기 지금 일어난 지 한 삼십분 됐구요. 그래서 머리가 저렇게 도깨비 같답니다. 찍지 않았어? 응? 옆으로 잡고 걸을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언제 보여줄 거에요? 으응 으응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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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점심 먹고 좀 쉬다가 잠깐 산책하러 나왔는데요. 오늘은 저 혼자 산책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동네에 알게 된 아기랑 엄마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구독이랑 같이 오늘 산책! 저희 동네 한 바퀴를 돌 예정이랍니다. 지금 네오랑 같이 가고 있고 와 진짜 너무 더워요. 밖에 이렇게까지 더울 줄 몰랐는데 햇볕이 햇볕이 진짜 너무 세가지고 바람도 불어서 그나마 다행이거든요. 그늘에 앉아있으면 꽤 시원해요. 모자를 쓰고 나갔는데도 볼 빨간 거 보이죠? 여름 다 지나갔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더워. 올해 여름 불이 진짜 이상했거든요. 막 삼사에 엄청 덥다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저 영상 보셨잖아요. 갑자기 자켓 입고 있고 긴 바지 입고 우산 쓰고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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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여기저기 보면 가을 준비 이런 거 하는데 별시가 왜 이러는지 그 가족이랑 오랜만에 보는 거거든요. 한 달 만에 봤나? 서로 이제 아기 보면서 이렇게 컸구나 이빨도 났네 서로 막 이건 어떻게 해요 제품 추천이라던지 먹는 건 어때요 노는 건 어때요 이런 거 서로 공유하면서 진짜 괜찮은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동네에 네오 이렇게 또래 친구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뭔가 대화할 때 공감대가 또 더 많잖아요. 다음에 또 걷자고 했는데 자 이 시간대마다 피해서 만나자 했어 우리 네오 뭐 하나 어 난리 차났어? 응? 오늘 그 애기랑 아 네오랑 손도 잡고 박수도 같이 치고 그렇게 재밌었지? 만져볼래? 차갑다 헤이 차갑다 네오 만져봐 헤이 차갑지? 자 네오 더 이메일까 네오 더 이메일까 네오 더 이메일까 네오 마우스 네오 내 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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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뭐 일어나? 뼈의 뼈 뼈의 뼈의 뼈 뼈의 뼈 뼈의 뼈 뼈의 뼈 뼈의 뼈 뼈의 뼈 머리 왜 그래 번개 맞았어? 뼈의 뼈 뼈의 뼈 무지개 맛 발가락 이빨 보여줘 발가락 안녕하십니까